지금부터 젠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러 올 건데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익숙해진 때는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생산성은 한 10배 정도 향상되는 느낌이었어요. 우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신의 에디터에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복적으로 코딩할 거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시뮬레이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인 Eclipse 기반의 압탄화라고 하는 에디터에다가 젠코딩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젠코딩이라고 적혀있죠. 인스톨을 하면 젠코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Eclipse나 압탄화가 아니라면 젠코딩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젠코딩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젠코딩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젠코딩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디터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만든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볼까요? div라고 하고 젠코딩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니까 expand autom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옆에 ctrl-e라고 적혀있죠. 단축키네요. 저걸 누르면 방금 보셨던 div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 메뉴를 실행을 시키니까 div 엘리먼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ctrl-e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div라고 하고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점은 클래스명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content라고 입력하고 클래스명을 입력하고 ctrl-e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div 엘리먼트에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데 클래스네임으로 content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생긴 코드였죠. 그 다음에는 제가 ul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꺽쇠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ctrl-e를 눌러서 변환을 시키니까 div 엘리먼트에 하위 엘리먼트로 ul 엘리먼트가 왔죠.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생긴 코드였죠. 보시는 것처럼 div 밑에 꺽쇠가 오면 이 div 엘리먼트 밑에 하위 엘리먼트로 ul이라는 엘리먼트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다시 꺽쇠를 해서 lr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div 밑에 ul 밑에 li가 왔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li 있잖아요. 이 li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반복돼서 나타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5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ctrl-e를 눌러서 변환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li 엘리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이 각각의 li 엘리먼트 뒤에다가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고 아이템을 주고 거기다가 1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놈은 클래스 아이템 2라고 적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li 엘리먼트의 클래스명으로 아이템1, 아이템2, 아이템3를 반복해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클래스명을 쓰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클래스명은 뭐였죠? 점이죠. 그리고 저 각각의 엘리먼트에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줄 거니까 아이템이라고 쓰면 li 엘리먼트가 각각 li 엘리먼트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달라를 적습니다. 달라는 저 달라 저 위치에 반복적으로 엘리먼트가 추가가 될 때 그 추가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인덱스가 들어오는 위치가 저 달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자, 이걸 제가 컨트롤1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자, div 밑에, ua 밑에, li가 왔는데 각각의 엘리먼트에는 클래스네임이 들어가죠. 아이템이라는 근데 그 클래스네임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 li 엘리먼트, 각각의 li 엘리먼트에 텍스트를 추가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뒤에다가 중괄호를 하시고요. 뭐라 할까요? welcome welcome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를 컨트롤1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li 엘리먼트 뒤에 welcome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생겼죠? 중괄호에 welcome이라고 적고 중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welcome 뒤에다가 제가 만약에 a 태그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하고 a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 더하기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이 형제 관계로 어떤 엘리먼트나 어떤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a라고 입력하고 제가 이거를 변환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a 엘리먼트에 링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저 a가 끝나는 부분에다가 다시 제가 hello world라고 적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변환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welcome이 왔고 a 태그 뒤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연속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각 그 이 ul 엘리먼트에다가 어 아이디 값을 주고 싶어요. 아이디는 뭘로 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샵을 씁니다. 샵은 아이디를 CSS에서 아이디를 나타내는 선택자 기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스트라고 적어주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변환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ul에 아이디 값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젠코딩을 이용해서 코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젠코딩 매뉴얼을 보시면 나오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것들에 대한 여기 있는 이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모 비디오를 보시면 비메오로 연결이 되는데 젠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젠코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자신의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는 젠코딩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보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